과잉 친절러라는 진단 7 1. 거절하기 전에 죄책감이 먼저 든다 2. 종종 나의 욕구보다 남들의 욕구를 우선시한다 3. 의견이 달라도 갈등을 피하고자 동의하는 척을 한다 4. 거만하게 보일까 봐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5. 남들을 의식해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꺼린다 6. 갈등 상황을 항상 피하려고 한다 7. 필요 이상으로 자주 사과한다 3개 이상이라면 당신은 과잉 친절러